부시의 활약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김남일 감독이 부시를 선발 투입시키면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태희 선수가 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습니다. 그 자리를 이시영 선수가 메우게 됐는데 과연 측면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중원 싸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남일 감독 지난해부터 팀을 맡고 있습니다. 자 김병수 감독 울산전처럼 적극적인 공세를 치를지 아니면 강원 특유의 패스웍을 계속해서 펼칠지 기대가 되는 오늘 기용기입니다. 이제 양팀의 전반전 시작되겠고요. 조하수 1위 폼에 원정팀 강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반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자 일단 자연스럽게 볼을 빼앗아 합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다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호시입니다 호시 직접 슛 도선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중앙 왼쪽 오른쪽 지금 분위기를 봐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성 자 박스 안쪽까지 야 좋은 칩수인데 좋은 칩수입니다. 어우 지금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플랫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강재우 선수나 안진범 선수 자 측면에서 임창호가 일단 크로스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왼발로 띄워줬고 헤드업 막았습니다. 네 머리에 맞추면서 골문까지 배달을 해봤습니다. 스가 깊숙하게 연결이 됐으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송준석 선수도 이 스피드를 더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빌려치 스피드 경쟁입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자 뒤쪽 팠어요. 크로스 낮게 가는데요. 걷어냅니다. 잘렸고 바로 러빙수 패스 자 이렇게 가면은 스피드에서 자신감이 있어요. 밀리치입니다. 중앙에 부시가 있습니다. 밀리치 도와주는 동료들의 접근이 아 밀리치 다시 한 번 밀리치 슈어 바이 아쿠블 역습에 돌입을 했지만 도와주는 선수가 부시 한 명 그리고 2선에서 올라오는 공격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양현준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데요. 양현준과 송준석이 주로 지금 왼쪽에서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밀리치의 공간을 봅니다. 밀리치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부시 뒤에는 안진범이 있습니다. 밀리치 연결 부시 막혔어요. 빠른 판단 2범수 골키퍼입니다. 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밀리치가 2위치라면은 슈팅을 때릴 것이다. 슈팅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수피수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부시의 침투 물론 이것이 만일 득점으로 기록했더라면은 이 VR을 통해서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확인을 해봐야 됐을 것 같아요. 직접 갈 수 있어요. 밀리치의 브레이킹 밀리치 조금은 약했어요. 조금은 약했습니다. 롱드레인을 준비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실수예요. 그대로 슛 나갔습니다. 뒤로 빼줍니다. 최지모 크로스 올라갑니다. 밀리치 초 가슴 트래핑 밀치 슛 시저스 킥이 강하게 임팩트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둘이 점프도 못해보고 당했어요. 윤석영과 김영빈 사이로 들어왔잖아요. 선발 출장했던 선수들 중에 강재우 선수 빼주고 밀리치 투입한 이후에 그대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꽤 잡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슛 격춘 골 들어갑니다. 경위와 터집니다. 신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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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드디어 득점을 만듭니다. 신라지가 마무리를 합니다. 중앙에서 일단 볼을 빨리 빼앗겼고요. 여기서 틈이 많지 않았는데 신창구가 잘라들어가면서 최지묵의 시야를 방해해주고 흘려줬을 때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창구가 거의 어시스트 못지않은 흘려준이 있었군요. 신창구 선수가 본인이 윤리치 윤리치입니다.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멜리치 뒤로 내줘고 자라미슈 골 지발라보 옵사이드 올라갔습니다. 이스칸데로프의 왼만 10인이었는데 리턴 나온 골에 대해서 강하게 때린 아 그전에 여기서 부시가 뮬리치에게 줬을 때 뮬리치가 터치가 정확히 되지 못하면서 본인이 마무리를 띄워줬고요. 조재환 선수 자 천에 주어시 골 야 수비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됩니다. 지금은 조재환 선수 클리어링이 되지 못했을 때 굴절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살짝 잃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재환에게 시팅 기회 침투 패스라든가 수비가 다 라인은 이미 잃고 다 따라다니네요. 강원 선수들이요. 수비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조재환 빠른다요. 빠른다요. 조재환 빠른다. 감자리가 다닙니다. 조재환 한 번 잡고 조재환 슛 막혔어요. 이게 웬일일입니까? 송주석 선수가 잠시 여기서 일단은 스피드 싸움 어깨에 조재환 선수가 먼저 넣었고 접었을 때 이창용 선수가 에스칸데라파 잘 풀고 올라왔습니다. 박사주까지 밀치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가 성남 입장에서는 연기되고 어우 빼앗겼어요. 이스칸 장어포 이스칸 장어포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부십니다. 부십니다. 연구불입니다.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윤석영이 땡기는 것을 보고 부시 쪽을 향해서 패스를 연결 그리고 부시도 강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여기서 일단은 역급이 됐고요. 그리고 부시는 이 슈팅을 아 이걸 지금 일방적으로 성남이 밀리고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요. 동점거리 나온다면 밀리치 제대로 당해받지 않습니다. 짧게 걷어냅니다. 확실히 부시 선수가 있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아기자기 하면서도 스피드가 붙고 역습 기회입니다. 역습이에요. 빠르게 끌어냈고요. 공격수 4명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조재환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재환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안쪽까지 파고둡니다. 조재환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조재환입니다! 본인이 득점에는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드리블입니다. 안으로 접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탁 짧게 쳐놓고 디딤빨 바로 짚으면서 빠른 타이밍 슈팅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이 벽을 서고 있는 그 앞자리에 두 명의 성남 공격수들이 있는데 벽의 시야를 방해하고 슈팅은 저각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스윤!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와우! 완벽한 프리킥! 높이와 각도 완벽했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각도 다시 보이시죠. 여기서 아, 우리 시즌 성남에서 터지는 첫 프리킥 득점입니다. 와, 이거는 완벽하네요. 완벽하게 붙여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차드가 꼴대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휘스루입니다. 프리킥! 직접! 아오! 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비수 맞고 또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밀리치 머리에 갖다 대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오랫동안 누워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스칸에르프가 박스 안쪽까지 밀리치 헤더! 잡았어요! 이 모수! 아, 지금 밀리치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되면서 골문을 노리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흔들석하는 것이 중계석에도 보입니다. 아, 지금 밀리치의 머리를 제대로 누렸는데 박스 안쪽까지 밀리치 헤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스칸데로프 이런 선수들이 자 강원 입장에서는 뭐 오늘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고 강원이 모처럼만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열 경기만에 드디어 다시 승리를 하나 추구했습니다 네 확실히 돌아온 선수들의 힘을 보여줬고요 네 왜 김병수 감독과 강원의 동료들 강원의 팬들이 고무열 조재환 이런 공격수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겟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겟토레이